내 계정으로 겪었구나 그래서 바로 아는구나 안녕 나 이불 빨래 세탁기에 넣고 그 다음에 청소기 밀고 커피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잠깐 하려고 갔어요 집입니다 미역 오토밍 죽 맛있다고? 근데 나 오늘 오토밍 처음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던데? 참치죽 내 계정으로 해도 되는 거겠지? 너무 이쁘다 더 웃기만 계속 대부분의 Obrigator 페이스로 하기에는 나 지금 씻지도 않아가지고 폼아 형이랑 놀러갔어요 커피 마시면서 노래 듣고 있었어요 빨래, 이불 빨래 돌리고 아냐 얼음 먹고 있어 얼음 이렇게 진동이 울리는거야 오늘 받게 영 나갈까 말까 고민 중